이번 컨셉은 뽀뽀 컨셉이고요 1970년대 좀 레트로 디스코 느낌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테스타 잠시 커버입니다 컨셉은 복북이지만 제스쳐나 포즈에서는 뭔가 그렇게 조금 마감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했고 오늘이 70년대? 약간 복고 느낌이래요 복학생 오빠처럼 해달라고 해서 복학생 출신이어서 복학생이지만 복학생 같지 않은 복학생이라서 오늘 이게 복학생들이 이러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리얼레트로 복곡 그런 걸 약간 생각해 봤었는데 약간 트렌디한 복곡인 것 같아서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아마도 좀 약간 홍조끼 있는? 근데 러블리하게 나왔어요 러블리하게 나왔어요 그럼 영상 찍겠습니다 자격증 내게 지금은 뭔가 자켓을 느낌을 좀 타고 조금 홍사ơn 솔로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저희들 포인트 나와서 이 페인 자켓이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합니다. 증명사진 수빈이 샷 승식영찬 내 샷 와 이쁘다. 하.. 생각보다 많이 세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올렸고 가죽 느낌에 저는 좀 라이더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앞 순서인 병찬이는 손등이 좀 약간 따뜻하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약간 강렬한 느낌을 내고 있군요.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색다른 느낌이 화보가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착장과 우리의 마지막 착장을 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영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차. 어... 아니 알등에서 죽을 거 같아. 녹는다 녹아. 이제 화분 촬영이 끝났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